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 베트남어 대표 강사 손년주 안나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습관을 말할 때 사용하는 필수 패턴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때까지는 하는 걸 얘기했다면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전혀 뭐뭐를 하지 않아 라는 표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단어인데 여러분들 한 번에 읽어볼게요. 험바오여, 험바오여. 북부에서는 험바오즈라고 지읒 발음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남부에 살았기 때문에 험바오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마오여라는 단어의 의미 다들 알고 계시나요? 마오여는 사실 언제라는 의미예요. 언제. 콤바오여면 언제가 험 아니다라는 의미인데 지격을 하자면 나는 뭐뭐할 때가 언제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한마디로 뭐뭐하는 때가 하나도 없다. 나는 전혀 뭐뭐하지 않아. 이런 표현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콤바오여라는 친구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오늘의 해야되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이 어떤 상대방이 걱정되나 봐요. 그래서 너 무슨 일인데 그래? 라고 물어봤어요. 베트남으로 우리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거쭈인지 마, 거니르 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여러분들 쭈앤이라는 이 단어 먼저 가져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쭈앤은 일, 어떤 사건, 이벤트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쭈인지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일이 있길래, 무슨 일이인데, 무슨 일인데 거우, 뉴 데? 여러분 우리 거우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거우, 너. 친한 사이에 쓰는 너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너는 뉴 데 그러하니 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슨 일인데 너 그러한 거야? 뭐 표정이 그러한 거야? 또는 뭐 기분이 그러한 거야?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상상에 맡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인데 너 그래? 거쭈인지 마, 거니르 해? 거쭈인지 마, 거니르 해? 무슨 일인데 그래?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여자분이 대답을 합니다. 자, 아마도 너는,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너는, 컴바오 여, 헤오, 여러분들 컴바오 여 뒤에 동사 하나 가져갈게요. 그러면 동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너는 절대로 헤오 하지 않아, 전혀 헤오 하지 않아. 여러분 헤오룩 하면 이해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라는 표현이죠. 컴이 들어가면 없다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헤오룩, 이해할 수 있다인데, 컴바오 여, 헤오룩이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너 무슨 일인데 그래? 라고 하니까 아마 너는 절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너 내 기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우, 컴바오 여, 헤오룩. 자, 거우, 컴바오 여, 헤오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아마도 절대 이해할 수 없을걸? 자, 그러면 컴바오 여 라는 이 친구, 이런 회화 상황 말고도 또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오늘도 세 가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우리가 상대방한테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 행갑 라이 말고 좀 더 멋지게 또 길게 얘기를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가져왔어요. 나는 절대 여러분을 잊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도 저를 절대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는데요. 자, 저는 절대 여러분 잊지 않을 거예요. 라는 베트남어 표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 나는 세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 표현이죠. 그러면 세컴바오 여 라고 하면 절대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뭐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름 까먹다 하면서 구앤맛 배웠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구앤맛 가져갈게요.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죠. 저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요. 구앤맛 하면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까만, 여러분을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싶으실 땐 저처럼 까만 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들이 여자분이면 뭐 J, 남자분이면 안, 동생이면 M, 선생님이면 고 라고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민 세컴바오 여 권 까만. 여러분들은 저한테 대답 한번 해주세요. 저는요, 선생님 잊지 않을 거예요. 민 세컴바오 여 권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너무 로맨틱하네요. 자, 두 번째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한테 조언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멋지게 조언을 하네요. 한 번 뱉은 말은 절대 돌이킬 수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 한 번 베트말은 돌이킬 수가 없겠죠. 우리가 그거 베트남으로 한 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너희, 너희. 이 친구들 사실 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너희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너희는 말하다 라는 동사인 거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너희는 말, 단어라는 명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말. 근데 어떤 말이냐. 나, 라로이. 밖으로 이미 나갔던 말인 거예요. 한 번 뱉은 말이라는 표현이죠. 밖으로 이미 뱉은 말은, 한 번 나갔던 말은, 한 번 뱉은 말은 컴바오여, 도라이 뱉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 우리 도라는 단어 가져갈게요. 여러분, 도는 수거하다, 다시 수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이, 다시. 그래서 다시 수집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앞에 컴바오여와 합치면 절대로 뭐뭐 할 수 없어. 절대로 다시 수거할 수 없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절대로 수거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기니까 우리 여기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이다, 너희라, 로이티. 컴바오여, 도라이 뱉.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 번 뱉은 말은, 르이다, 너희라, 로이티. 다시 수거할 수 없어. 컴바오여, 도라이 뱉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황이 조금 어려웠어요. 두 번째 상황이 조금 어려웠어요. 자, 세 번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게에 가서 식당에서 무언가를 권해주셨는데 거절을 해볼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뭐뭐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술을 파는 곳인가 봐요. 저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요, 랑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요, 험바오여, 우엉, 로비에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험바오여, 우엉, 마시다죠.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엇을요? 르, 비에, 술이나 맥주를.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얘기해 볼게요. 저는 술이나 맥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요. 맥주 마저도요. 라고 여기는 해석이 되어 있네요. 엠랑의 험바오여, 우엉, 로비에. 엠랑의 험바오여, 우엉, 로비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이 세 가지 상황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회화 제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회화 제시. 너 무슨 일인데 그래? 라고 걱정을 해야 하는 친구가 물어보면 너 나만 내 마음 이해하지 못할까? 라고 새침대기처럼 말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하는지 우리 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너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일이 있어? 거 주인지 마였죠? 거 주인지 마. 너 거우 그래? 뉴 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 주인지 마 거우 뉴 해? 거 주인지 마 거우 뉴 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얘기해 볼게요. 아마도, 자, 너는 거우 험바오여, 휴륵. 휴 할 수 없을 거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얘기해 볼게요. 자, 거우 험바오여, 휴륵.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의 헤아 짓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습관을 말할 때 쓰는 베트남어 필수 표현을 우리 공부해 봤고요. 다음에는 다른 패턴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가만, 각 반. 행업, 라이.